아.. 참.. 아.. 참.. 벌써 솔로 활동이 코어 피곤 곡 작업? 오케이 노래 연습? 오케이 콘텐츠는 브이로그랑 릴스 슈가이시는 또 다시 한 번 해볼까?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아 좀 재밌게 활동하고 싶은데 결심했어 팬 이벤트 훈련 들어간다 들어간다 진행시켜요 어디 보자 가장 먼저 필사인 포스트가 있구나 내가 아미한테 보내는 사인을 잉크가 남긴 단순한 흔적 같은 게 아니다 아미가 표현한 마음에 나 역시 마음을 보낸다는 박인의 표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하네 하네 심연을 기울였어 사인을 완성하자 그다음엔 영상통화 팬싸인 줄여서 영통 팬싸 그러고 보니 영통 팬싸이잖아 팬들도 이거 좀 많이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요즘 여행한다는 챌린지구만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할 거예요?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? 되겠어? 그래가지고 팬들이 좋아하겠어?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빨리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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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토카드 포토카드 아 포토카드도 중요하지 응 응 착으로 아이돌의 색 책임감과 사명감이 담겨 각도 거리 그리고 조명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그 순간 착각 영상인데? 착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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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딱 한마디만이라도 내 진심을 전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아 맞다 대면 팬 미팅은 어떡하지? 이런 미니 팬 미팅 해본 적이 없는데 일단 연습을 하자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자고 그냥 먼저 상수해서 탁 걸어 나오면 함성 소리가 막 들리겠지 그럼 인사하고 이제 다 앉아서 그 다음에 나의 재치있는 멘토와 리액션으로 우리 아미들을 피하자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종아에 탁 좋아 완벽해 이미지 트레이닝은 끝났다 됐다 이거 레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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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 이비 들어 invitada 탁 수龍 conven 여기 한글자막 by 한효정